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전북현대로 이적하게 된 전병관이고요. 이런 큰 구단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올해는 꼭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우승컵을 향해 저도 달리겠습니다.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구단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오퍼를 준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K리그의 큰 구단이라 생각하고 오고 싶었고 근데 사실 전북현대라는 팀에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경쟁도 빡세고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은 팀이지만 저 또한 여기서 경쟁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한다면 더 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큰 마음 먹고 이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이제 제가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윙포워드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다 경쟁자라 생각하고 배울 건 배우면서 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경기에 나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제가 경기장에서 저돌적인 돌파나 시원시원한 스프린트나 중거리 주수로 많은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테니까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도 그거에 맞게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